노칼리리? 자 이제 대서고로 갑시다 대서고로 갑시다 일단 여기는 뭐 길 있는건 아니고 요거만 먹고 슬기석 덩어리 하나하나가 소중해 이제 슬기석 덩어리 하나하나가 소중해 이제 자 대서고 도착 둥 자 일단 이렇게 대서고도 도착했고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찝시다 여러분 열심히 뛰어야 돼요 여기 압력 많이 들어와 여기도 압력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찝시다 여기로 가면은 노야의 다른 쌍둥이 그러니까 다른 노야가 있어요 설정탕으로도 진짜 쌍둥이 형제에요 뭐 잡고 다른데로 순간이동만 한거 아직 살아있습니다 노야 방금 그거 아무튼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또 꺾어 오른쪽으로 또 꺾고요 그리고 그리고 직진 직진해서 왼쪽 여기 보면은 원래 저같은 경우는 여기 머리 안가다는데 님들 담그세요 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머리에 양초 이거를 쓰는데 이거 하면은 저주가 안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 아니 대부분 손이 나와요 손 손 여기 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손이 나오는데 여기에 손이 닿으면은 뭐지? 저거 달아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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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저주 먹으니까 꼭 쓰세요 템 먹을 템 먹으려면 아우 바람이 안 되냐 바람이 그리고 뭐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 또 이러네 이거 먹고 예예 눈치채기 전에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이것도 먹고 자 일단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요 저기서 이렇게 달려서 여기 테라스 쪽으로 나가요 테라스를 해야 하나? 이거를 먹고 옆쪽에 보면 다다리거든요 여기 올라가고 고영태님 어서오세요 여기 올라가서 보면 노야가 있습니다 아까 텔라스 쪽으로 텔라스 쪽으로 도망간 노야가 있는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칩시다 큰일 났다 쟤네가 쏘는 밀랍 저거 여러 대 맞으면 어땠다 이제 불러진다 여러 대 맞으면 이렇게 몸이 뻣뻣해져서 못 불러요 암튼 저기 올라와 가지고 뭐야 뭐야 어? 아 버그 완전 닭자라리네 워낙 많이 죽어서요 워낙 많이 하고 아이고 괜찮아요 뭐 금방 가 어 금방 가 자 자 아 진짜 버그 저거 아직도 안 고쳐졌어 저거 중간에 점프하면서 저기 저거 있었거든요 계속 점프해가지고 높이 떠있는 걸로 판정이 돼가지고 아무튼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또 가가지고 여기서 왼쪽으로 어? 어? 저기 촌농탕이 있긴 한데 머리 안 담그고 갈게요 저는 솔직히 저주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만만하진 않아요 벅으로 죽을 뿐 아니면 실수? 여기서 이제 오른쪽 촥 이 형도는 그냥 무빙으로 그리고 올라갑시다 자 다시 찝시다 상대하지마 괜찮아 상대하지마 귀찮습니다 자 달리고 달리고 솔직히 님들 이쪽에 가면은 출전기사가 있거든요 제가 있긴 한데 상대하지마 상대하지마 없어 안 잡아도 돼 저거 안 잡아도 돼 여기 보면 여기 떨어진데 있어요 여기로 떨어지고 불진 직진 직진 여기서 열심히 뛸시다 여기서 뛰고 보면은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거 타고 내려가요 내려오면은 이쪽에 레버가 있는데 가면은 여기가 어디냐 태서구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쇼컷이 열었죠 쇼컷이에요 같이다 보여줄만큼 보여줬어 나중에 님들이 알아서 찾아 어딘지 모르겠으면 아무튼 이렇게 와서 올라가고 여기서 왼쪽 여기서 왼쪽 왼쪽으로 갔어 쭉 올라가고 저기 보면은 먹을 거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밀랍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갔다가 골로가 갔다가 저거 저주 걸려 가고 또다시 돌아온 빈제리에 달리기 시간 하기 전에 가골들은 쟤네는 그냥 달리면은 못 쫓아와요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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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이리와라라라 아무튼 저기에서 오른쪽으로 올라와가지고요 또 달리고 또 여기서 왼쪽으로 떨어져 떨어지고 또 달리고 여기로 오야 왠일이래? 아무튼 이렇게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쏙! 여기 구멍이 있죠? 마침 이거 먹고 이것도 먹고 불사제 뺏조각 그리고 겸사겸사 여기 쇼컷 하나 있거든요 발로 받아차주고 그리고 달리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여기로 여기로 오면은 여기가 조금 빡세인데 여기가 조금 빡신데 저기 보면은 NPC가 3마리 있어요 NPC 3인조가 있는데 겁나게 짜증나고 겁나게 세요 그러니까 이거 템만 먹고 연락을 띄워야 돼요 띄워! 굴러! 굴러! 그냥 굴러 썰어 그리고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에 쇼컷이 있으니까요 요거 타고 내려가 잘 있어 짧대 잘하시네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기위하여 몇백번을 죽었던가 자 됐다 여기 대석호 앞에 쇼컷을 열었으니까 자 이거를 타고 갑시다 자 솔직히 저기 위쪽으로 가면 템이 좀 있거든요 근데 템들은 님들이 드세요 님들 있으세요 나중에 소울노가다 하는거만 나중에 제가 나중에 제 유튜브가 가지고 다른 영상들 소울노가다 하는거 보시고 어 교회 템들은 님들이 알아서 하셔도 될거에요 먹어도 잠시만 나 야 나 피를 먹게 하하하 잠시만요 여기 가면은 쇼컷이 하나 더 있거든요 로스릭 삼국기사 너무 무서워 하하 자 여기 보스룸이 바로 여기 있는데 오른쪽에 여기 속사 하나 더 있어요 에휴 아오오오 하아 자 여기가 어디냐 아까 갑주 잡았던 데 알죠 갑주 시어컷하고 올라온 곳 오른쪽에 보면 엘리베이터 하나 더 있었잖아요 교회 같은데 성당 같은데 여기인데 이제 드디어 님들이 처음으로 쇠기석 원반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만 여기 보면은 이것도 엘리베이터 이중구조에요 난익죠? 아 근데 목소리가 안나와 큰일났다 아우 목아파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그러니까 때려잡지 말아요 농담인거 알죠? 크게 보면은 쇠기석 원반 쇠기석 원반 먹었고 어제 잠시 왔다 쇠기석 덩어리가 쇠기석 덩어리가 쇠기석 덩어리 다섯개 쇠기석 덩어리 다섯개면은 모자른데? 쇠기석 덩어리 다섯개면은 subs 아하이 참 국가재 광화하는데 국가재 광화하는데 , 쇠기석 덩어리 다섯개 아이참 아, 가장 물론 이거면 강화는 할 수 있겠지 이정도면 강화 하나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 이제 죽는건가요? 목이 죽겠군요 일단 제사장 가서 강화들 할거 다 해봅시다 이쪽은 부지키고 그리고 그리고 왓디즈 왓 어? 불치 안 됐네? 게스트 병도 강화하려는데 없네 그리고 쇠기석 덩어리 쇠기석 덩어리 5개만 더 있으면 좋은데 쇠기석 덩어리 파는 쟤가 어디서 나오죠? 기억이 안난다 몰라 일단 갑시다 참고로 쇼컷 다 열었으니까 저 엘리베이터 쇼컷 다 열었으니까요 저거 갑주 뭐지 용사냥꾼의 갑주 저기 화터풀로 왔어요 무명왕 아니 무명왕 말고도 있을텐데 무명왕은 저거지 저거 저거 쇠기석 비늘들을 무한대로 팔게 하는거 그거 말고도 쇠기석 덩어리를 팔게 하는 제가 있었는데 언제 기억이 안난다 몰라 모르겠다 일단 저는 화장실 한번 더 갔다올게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 다녀왔습니다 덩어리도 뭐한데 근데 덩어리 무한대인게 하나가 더 있는데 무명왕 집트 이상함 너무 어려웠어 어렵죠 무명왕 나름 DLC적인 맵의 보스인데 그리고 다른거 필요없이 일단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니까 일단 신족이에요 신족 어 신의 아들인데 신의 자식인데 신의 첫째 아들인데 르치야 당연하지 자 갑시다 인띠야 근데 1페이지는 솔직히 쉬워요 로리안 비교적 패턴이 뭐라 해야지 비슷하다야나 문제는 스태미너 이제는 스태미너랑 반사신경 정도 자 이제 텔레포트 합니다 자 아이고 아파라 아 욕심부리면 안되겠다 자 슉 오 잠시만 잠시만 너무 늦게 늦게 굴렀어 자 하나 빨고 아아 어 잠시만 너무 욕심냈어 그냥 한대씩만 때립시다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옆으로 저거 소리나면 빨리 찾아야되요 출렁 어 아 에이 텔미너가 없다아 텔미너도 푹 찍어야겠다아 어 야야야야야야 잠시만 너무 욕심냈어 한대만 때려 한대만 때려 쒸 야야야 애쓰 다 먹었네 아 자꾸 욕심내면 안되는데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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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흠 순간 느꼈어 흠흡 BEN 슬승 지금.. 매료도 없고 해가지고요 제가 탐욕의 음사반지도 없고 아니 근데 지금 원하는 게 다른 거 아니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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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기 그 시기 저거 잉? 그 시기 그 시기 어 쇠기석덩어리 쇠기석덩어리 쇠기석덩어리를 원해요 저는 하아 근데 문제다 근데 문제네요 이거 문제는 아 진짜 쇠기석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아이고 에휴 에휴 예스 인디 아이아이아 여기 탭 없던가? 아 근데 목소리 너무 안나온다 진짜 으아 목아퍼 역시 알바 갔다오면 방송하는게 아닌데 응? 그냥 방송하지 말걸 그랬다 역시 아이고 목아퍼 에스트 파편이 여기 어딨는데 어디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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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스파팬 어딨더라 에스파팬이 저기있다 어디였던가 오 에스파팬이 그럴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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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어휴 진짜 아 그냥 매료나 배우고 올까요? 어? 아.. 여기다 큰 파편이네 어떻게 할까? 응? 님들 어떻게 할까요? 아 근데 아 그럼 오늘 안에 엔딩 못 볼 수도 있는데 매료까지 받으면 아니야 오늘 안에 한 대도 금방 하는데 솔직히 금방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귀찮아서 그렇지? 솔직히 매료 얻는 것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귀찮아 귀찮아 술 까놓고 연병장에서 놓친 덩어리 몸은 어때요? 어? 나 뭐 놓쳤어요? 놓쳤던가? 솔직히 기억은 안 나더만 뽀로로 연병장 잠시만 생각을 해보자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 잠시만 지금 내가 몇 개 있어 한 개 쓰읍 다섯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가보자 가볼까요? 네 그니까요 그것들 음? 뱀이라 해야 하나 응? 그 암덩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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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나 뭐 그런 거 잡으면 나오지 않을까? 야 아아 어허허허 에이씨 아 체력 더럽게 많네 야 줘 내놔 금색이서 라고 밥이 Vet 출고 애 missionary 펜찔 енко 여경 fills 애메 이랄 되자 사걸맨 사실 仔 지кам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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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씨 응 아이 그래도 뭐 하나 줄 줄 알았는데 야 너무하다 너무했다 정말로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땅땅하리 뭐야 날개기사 여기 있었어? 야 나와봐 이거 뭐냐 캬아 좋았어 가까운데서 죽었다 쏠도 8천밖에 안되고 저거 용들 쪽을 가봐야하나 저거 용들 쪽을 가봐야하나 어 어떻게 할까 잠시만 보자 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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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들 좀 먹어볼까 템들 좀 주워 먹어볼까 잠부리고 템들을 먹읍시다 템들 템템템템템템 ů 4천만 1 הד 2 1 2 3 2 2 어휴.. 위험해 야 됐어 마시고 아.. 색이석 파페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나와 왜 자꾸 색이석 덩어리나 나오지 일단 저거 용갑주 쪽에서 한번 봅시다 아.. 근데 솔직히 까놓고 지금도 로리아는 잡을 수 있어 지금도 쌍황산을 잡을 수 있긴 해요 오랫동안 잡아야되가지고 귀찮아서 그렇지 지금도 잡을 수 있어 으흠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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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윤희나 반짝 윤희나 반짝 오케이 쇠기석 덩어리 난 두렵지 않네 슈 돌은 나의 친구 울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혹시? 기사의 반이네 기대했더니 헬로 헬로 이 압도적인 스템이네 오옇옇옇 미안하다 아까 볼게 잘 가라 쇠기석 파편 아니 왜 얘네 쇠기석 덩어리를 안줘 어? 쇠기석 덩어리 좀 주세요 태양찬미 태양 메달 받았고 혹시 쇠기석 덩어리? 개불 어디 용가리 쪽 고름을 잡아볼까? 화염병은 충분하고 그냥 여기서 얘를 때려도 되거든요? 때려도 되기는 하는데 저게 발목에 고름이 있단 말이지 저게 발목에 고름이 있단 말이지 그냥 얘 죽일까? 빠쇼 안 터지니 고름 터졌다 파이어볼 파이어볼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파이어볼 이런 데 아니고 파이어소드 아 아파 아파 음에 젖이 쌓이는거 보소? 어? 젖이 엄청 쌓이네 아! 어 쇠기석 덩어리 두개 몇개멋개멋개멋개멋개멋개멋개멋개냐 크으 두개 모자라 두개 모자라 두개가 모자라 아니야 저쪽을 가봅시다 저쪽 저쪽 저쪽에도 있잖아 저쪽에도 있잖아 힘내자 희망을 잃지마 나는 느낄 수 있어 걱정 하지마 어우 징그러어 레알 근데 블러드본은 보통 저런거 나오지않나 블러드본에서는 블러드본에서는 центр 어디 nowadays 열기석 덩어리 역시 이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체를 쉽게 잡는 방법 화염병을 던집니다 아 화염병을 던집니다 화염병을 던집니다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얼마 비싸지도 않아 죽어라 죽어라 흐읍 흥 흐읍 흐읍 넘은거 지지않한 상태였어 됐어 됬어 됐어 담았다 담았다 남았다 목표를 완수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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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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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으로 근데 솔 까놓고 화요매를 웅소드 조금은 별로긴 한데 이것도 형 해놓고 됐어 왔다 집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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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풀 헤헤헤헤 쓰읍 아 근데 로스.. 로리안.. 로스리그한테 잘 먹시나 모르겠네? 로스위한테 잘 먹시나 모르겠다? 응? 술까 조금 불안하다? 뭐 그래도 봅시다 생멸력? 지구력? 지구력 올리자 쪼금 쪼달려 벨을을 아쉴 원 이거 빼고 아이 아니야 흠 흠 성지 쓸 필요 뭐 있어요? 성지 같은 거 필요 없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